1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승산이 있어 보이기도 했고 연습이 좀 잘 된 조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초반에 좀 잘 된 거에 비해 교전에서 좀 많이 또 실패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2경기는 좀 뭔가 뱀픽적으로 많이 힘든 경기였던 것 같아서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.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한데 패배해서 너무 아쉽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상체, 바텀에서 저희가 좀 뱀픽적으로, 뱀적으로 실수를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전라인이 좀 상체와 하체 둘 다 주도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게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놓쳤다가 그렇게 돼서 좀 굴러간 것 같습니다. 픽픽을 하다가. 일단 저희가 1경기 같은 경우는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전 능력에 있어서 좀 뭔가 저희가 새로운 조합도 하고 비슷한 조합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못 찾는 것 같아서 갈피를 그런 부분을 빨리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뱀픽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전 패치와 비교해서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려운 부분이라면 새로운 챔프를 좀 많이 연습했었는데 이번 기간 동안, 쉬는 기간 동안 그때 좀 많은 챔피언을 시도하면서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일요일에 하나 생명이랑 경계를 하는데 물론 강한 상대지만 저희가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무자비하게 질 것 같다고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생명 잘하는 팀이어서 그냥 저희 준비 잘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en, Robin.